오빠, 뭐 먹을래, 점심? 어? 메뉴는 한 번 골라볼까? 아, 족발, 보쌈 먹고 싶다. 먹고 싶어. 우리 건강검진 끝나고 먹고 예뻐요. 아니, 오빠 근데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. 불족발 이런 거 먹어볼까? 안 돼. 매운 거 지금 먹으면 안 돼. 그러면 족발. 일단 뭐 미국에서 못 먹을 수 있는 거 좀 먹자. 그러니까 족발. 근데 족발 먹을 거면 거기 가야 돼. 저기 뭐야, 남산 저기 뭐야. 장충동 그거. 응, 장충동. 장충동 그 족발집 있잖아, 이모. 원조. 그거 먹어야지. 그냥 아무 데나서 먹지 말자. 한국 왔었는데 그 진짜 맛있는 데로 가자. 오케이? 근데 여기서 안 먹어, 거기. 사갖고 올까? 퇴급할까, 내가? 난 여기서 배달시켜 먹을 테니까, 오빠. 따로따로 가? 다른 거 왔는데 둘이 왔는데 따로따로 넣어? 저 룰 한 번 계속 읽어볼래? 재밌어? 싸우자. 육개장 칼국수 있는데, 이거 한번 먹어볼래? 문매동? 육칼 먹을래, 그러면? 그렇게 할 거면. 그럼 육칼 먹어볼게. 아, 배고파. 간단한, 간단한 건 아침 어차피 점심 먹을 거니까 아침은 그냥 커피하고. 예스, 우리 타올에서 저기. 짠. 음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그치? 이게 더 달다, 근데. 맛있어. 응. 지니야, 희진이 보고 싶어. 와, 밥 먹을 때는. 응. 이걸 다시 갔네. 밥 먹을 때 뭐. 얘기하지 마. 핸드폰 보지 마. 밥 먹을 때 제일 많이 핸드폰 보는 사람 누군데? 내가 언제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봐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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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룰 좀 읽어봐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일어나서 룰 좀 읽고 와봐. 알았어, 알았어. 아니야, 자기 안 봐. 그냥 내가 녹화하고 보낼 거야. 뭐 하고 있냐, 밥 먹을 때 뭐. 집에 보면서 이렇게 먹고. 자기한테 핸드폰을 하고. 집에 오고 있어. 너 오늘. 대 짜면서 뭐 하고 싶어? 네. 뽀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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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잖아, 애초에. 다 나잖아, 애초에. 다 나잖아, 애초에. 다 나잖아. 아침 나. 다 나잖아, 애초에. 우리가 약속했잖아. 한국 와서 그냥 원래대로 한 사과를 했잖아. 그러니까 안 하잖아. 나 왜 빨개졌지? 아니에요. 맛있다. 아, 저거 다시 입어.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? 뭐? 싸우지 마세요. 진짜 1년 전이네. 진짜 1년 전이네. 진짜 1년 전이네. 진짜 1년 전이네. 아, 이렇게 읽는 데가 있고. 이거 보면 보는데. 아직도 동거 안 하고 있고, 우리. 동거 안 하고 결혼할 수 있지. 안 돼. 나는 안 돼. 동거를 해야지 결혼할 수 있어. 너무 귀엽다. 안 싸워야 될 텐데. 안 싸워. 근데. 우리 엄마 그랬어. 잘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. 너무 안 싸워서. 하트 칠래? 하트 칠래? 돈 있어? 뭐 맨날 돈이야. 캐시 있어? 캐시 있어. 좀. 잘 섞였어? 아니. 왜 이래? 그래도 괜찮아. 그래도. 그나마. 그래도 괜찮아. 손머가지 거는 거야? 먹은 거야. 돈거든? 칼국수 소비. 나 하났어. 어, 이게 뭐? 나는 아직도 배니타 팔찌랑 딜 베이비 팔찌랑 새 거. 자기는 뭐 봐봐. 뭐 있어? 이거 다시 해야 될 거 같아. 뭐 있어? 뭐 있어? 어, 시계 있구나. 여기 뭐 있어? 아, 새 거 그 딜 베이비 한 거? 드롬 팔찌하고 디베베 팔찌하고 있어. 가져왔어. 가져와서 그럼. 오빠 이거 다시 해야 돼. 아니야 그냥 해.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섞어둔 거야. For of a kind가 이렇게 있는데. 괜찮아 나도 있어. I go first, right? 뭐 할 게 있나 보고? 제롬. 제롬. 뭐 할 게 있나 보네. 제롬. 제롬아. 제롬. 빨리 해봐. 제롬. 빨리 해봐. 진짜 생각해보면서 하는 거지 이거. 뭘 빨리 해봐. 얘네 둘 똑같은 거지? 응. 아. 쌌어요. 아. 쌌어요. 쌌어요. 야오. 쌌어요. 그렇게 하면 안 돼. 나 진짜 가서 쌓아야 돼. 아 씨. 아. 아 근데 없다. 없으면 더 불안하지. 네. 아 씨. 아 씨. 아 씨. 아 씨. 아 씨. 베임ере Med crayона. 두 분 쌌어. 아 씨. 두 분 쌌어. 뭐하래? 냈어? 내 카드들이 왜 다 이래? 바임! 두 번 쐈어 아 씨 아 나이스 아 누가 섞었어 내가 섞었어 이런 거야 미나터 때는 안 줘 아 씨 이거라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 드러브라고 해 칼국수 먹는데 오빠가 칼국수 먹을게 나이스 싹쓰리하네 아 제롬이야 몰랐어? 아직? 뭐였어요? 사라 싹쓰리했어 아니 폐암은 3분의 1을 다 가져가셨네요 이 칼? 칼국수는 내가 쏘는 걸로 어 소문아 어 누나 왔어? 어 도착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나? 주차? 사촌동생 잠깐 온다고 그러는데 뭐 줄어 네 안녕하세요 어 들어가 나 얘 처음 봐 진짜?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 진짜?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야 니가 나왔어? 니가 나왔는데? 미안해 미안해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? 잠깐만 애교육상 안좋은데?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애교육상 안좋은데? 아 이거 애교육상 안좋은데? 아 이거 맞을 줄 알았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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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